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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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악 악 악 중발 심한으로 가만히는거야 때리는거야 이렇게 봐봐 압수 승융 최승융 캔스 이 친구는 내가 책임지고 죽여주겠어 퐄 남퍼 쇼파바 할 때 되는데 이제 쇼파바 할 때 되는데 이제 쇼파바 안하네 오우 잘 뛰었네 희망의 끈을 없애버려 때리고 서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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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끈을 없애버려 나이스 좋았어 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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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아타파킹 또잡아요 내려요 또잡아요 또잡아요 죽어요 희망의 끈을 없애버려 세레모니 추가 하도뷰 하도뷰 저리가요 서닉폼 점프? 점프하고 싶을텐데 무릅치기 서닉폼 중발 점프하고 싶을텐데 미안 안걸려요 때리고 서닉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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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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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끄루잇 추익스 흠 유윈 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일이 이렇게 재밌단 말이야 가일이 이렇게 재밌어 아 재밌는 캐릭이야 아 좋아 스와이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깜빡 오케 가공? 아이야 뭐하냐 아 가공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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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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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웩 중배 때리고 따이쉬 서닉폼 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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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닉폼 해 돌 카이를 상대로 장풍 싸움을 하실라구 카이를 상대로 장풍 싸움을 하실라구 카이를 상대로 장풍 싸움을 하실라구 아 비! 없음! 오! 그만! 헤이 두엄! 하하하하 그릇퍼레잇 2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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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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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반 때려,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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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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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서닉 흠! 서닉 흠! 서닉 흠! 서닉 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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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중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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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셔! 중벨! 또 잡아봐요! 중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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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원장어책하니! 오와우! 암버리더! 희망의 끈을 없애버려! 희망의 끈 없애버려! 오와우우 요우! 웨우! 팔만더 질래! 그레이 트리스! 가일이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입니다! 흠흠 여러분들 그흠흐! 가.. 어... 그만 괴롭혀 악마야! 아이 괴롭힌게 아니라, 가일을 원래 이렇게 해야돼! 가위를 원래 이렇게 해야됩니다 여러분들 가위를 원래 이렇게 해야돼 최고의 기본기와 장품 킨스 킨스와 류는 5대5 상승 킨스와 류는 5대5 상승 정말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결 하지만 제가 간지나게 이겨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킨스를 이길 수 있냐 킨스를 이기려면 심한 승룡 파동 요 세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딱 그것만 할게 파동 파동 심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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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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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승룡 승룡 파동 파동 심한 아이씨 빨려 승룡 파동 파동 심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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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심한 파동 그것만 잘하면 돼 켄은 킨스는 별거 없어 할게 없거든 이러면 승룡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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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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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지 띵 무력번에 켄스는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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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케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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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승룡 이 세가지 밖에 없거든 이 세가지만 잘하면 다이아 켄스 누구나 조질 수 있어요 파동 심한 심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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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승료 파동 또 파동 심한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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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난리난다니까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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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격차기 희망의 끈을 없애버리는 싸질러 질러 파동 점프 띵 이런거 없잖아 걔네 이런거 없어 띵 도망가 도망가면 돼 희망의 끈을 없애버리는 싸질러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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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가지만 하면 누구나 쉽게 어 타이아 켄스를 잡을 수 있어요 유무해 어렵지 않죠 아주 쉽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 세가지 세가지만 하면 된다고 다른거 필요없어 뭐 공격? 필요없어 그냥 심한 승룡 이런거만 있으면 돼 아주 쉽죠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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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룡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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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동 띵 난 데미지가 없거든 난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없어 데미지가 없어 와우 멀리지가 흠 이중이 좀 긴장했거든 이거 승룡 파동 때리고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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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승룡 잘치나? 승룡 못치네 이 친구 파동 때려 오우 오우 어 무서워요 띵 띵 띵 띵 띵 이거요 이거요 이거 어? 도망가요 띵 할게 없거든 뭘 해야될지 몰라 이 친구야 승룡 파동 승룡 이러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아주 쉽죠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라운드 바로 파동 딱 이렇게 막으면 된다고 승룡 파동 때리고 파 파동 파동 또 파동 때려 파동 미치는 거지 이러면 승룡 파동 미치는 거야 이러면 할게 없어 승룡 아 뭐야 띵 띵 띵 다 막는거야 심한으로 때리는거야 이렇게 봐봐 승룡 승룡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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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할게 없거든 미쳐날뛰는거거든 도망가면 돼 죽이면 되거든 굉장히 쉽죠 아우 체스톡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아켄스 류로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라보 두번째 공연 여러분들도 그렇게 rig요 라리듬 것 한번도 잘 fallen 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